아이고 이 놈이 코로나는 언제만 갈까 산지 원 코로나 코로나 코짜만 들어도 이제 추락추락해지네 아이고 걔넨 말이 우다게 옷을 진정히 대고 이거 확진자 수도 확 크게 주렁 이거 이거 단계도 옷을 놔차 주고 그에서 일상생활들도 허고 서무창시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젠 미식어엔 버치된 말을 기력도 어떤 말도 아니엔 그자 속섬해부는 사람들도 시전을 많이 상황이 아니주암쩐는 임숙에게 아이고 그만 쉬어보라 저 텔레비전엔 저 미식어 피가 부족허요 피 부족허는 백성들한테 어떤 의리를 하는거라 어떤이나마나 이것도 코로나 아니라 시민 어디 단체로 허용 이거 이거 수혜를 허는 차도 가고 또 그것만 허는 집더래 사람들 줄상 강 이걸 허고 케이으사 긴급할 때 씰 그 피가 모질리지 아닐건디 이 코로나로 허용 올린 이디저디 단체 모이는 것들도 참 취소되불고 그건 개인적으로도 양 이거 아멘이도 코로나 시국에 이거 잘못하면 어떤 대불건가 허용 맹심들 허는 바에 이거 허리에 우는 사람들도 꼭 해놓은 한 이거 이거 비상으로 허용 위급하게 수술이라도 헤어드릴 사람이시민 이거 숭신할 일이 우다게 며칠 분이 보관이 아니 되었지 임숙에게 그걸 무슨 백성들한테 고라면서 아이고 그 솔진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 나추 꼬란 꼬란 사람은 당최 바싹 모스왕 아이고 아이고 난 저 벌건 것만 봐도 개나게 그 백성들 신들의 고추 누가 신들의 고릅니까 그거 미신 뭐 그걸 뭐 그 옆에서 한 사람들은 미신 뭐 해줄지 모르지만은 아이고 나 같은 사람한테는 고찌 말라네 그거 그냥 신체 좋고 신체 허약하고 그것도 그 뒤서 다 아랑 검살 허용 아무나 이것도 받게 하는 게 아니고 건강이 아니 좋으면 이건 허구정에도 못하는 거 주기에 검허구 그 뒤서도 걷는 거 보 난 이 코로나에 영향받지 아니여게 잘 쪄게 허용 이걸 해임심에 어떤 협조들 해예주려는 요청들도 허는 생입되다 마는 양 이거 걱정유다게 아니 육지사 그자 차로 왔다 갔다 허나 어디 긴급한 일이 있어도 또는 지방에 꺼라도 확 해영 이동을 너구어주마는 암행에도 이 재준 배로나 비행기로 오거나 이 수송을 해야 될 거라 보 난 또는 뒤보다 헌 며칠석 며칠신 더 이거 이거 예비용으로 보관을 해영 비상할 때 이제는 놔둬야 할 건데 지금이신 5일인가 6일 치백기 보관이 아니 되어보 난 비상 걸려죄는 힘쓰게 이제는 비참고 도와라 점서 아이고 고운 꼴로 개나 그거 그냥 허리는 말이여 개 고운 꼴로 하는 것과 개 이럴 때 위급할 때 서로 도우면 이거 인혁이 다 이거 봉사 의민 그만이 어렵거나 위급한 사람 살릴 걸로 생각해 이 사주 개미 나방 미신 이거 이득보제 이걸 청려하는 사람이 어디 싶고 가게 개미 인혁 먼저 가고 한번 해봐 해봐서 인혁은 이거 나도 두어번 했으다 김신 나방은 어째 난 얄루왕 못허예 얄루왕 못허여 나 인혁식은 솔진 사람 하는 거지 나 주로 걸고는 사람 해지라 왜 솔진 사람 얄룬 사람 그거 그 뭐 꼴로몽 이거 허국 말고 컵니까 이게 이거 허릴 가민 빈혈 수치가 이시나 건강이 아니 좋으면 인혁이 허구정의도 그 뒤서가 아이고 고객님 마음은 감사허나 이거 이거 건강이 허설 문제가 됨지 거난 일후재랑 업생 다 안내를 헤여주주게 그저 감짓 누개나 헤여주는 게 아니구게 거난 건강하고 인혁이 가늠해 헤여짐지 큰 사람들은 영 위급하고 어려울 때 강해사주 아이들 대학생들도 이거 이거 하영 촌녀하고 군인들이 어디 직장 단체에서도 해마다 단체들에서 이거 하영이 찌는 힘쭉이게 금융이신데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단체들 수정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해보난 이거 험에도 양 어떤 문제가 있어난 생입대다게 그 나도 학교 다닐 땐 그 시거 검신 빵 부실에 이달 먹어주고 음료수 홈팽 주고 거난 수업도 아예 받고 거난 슬펀간 그거 먹을 욕심해가 한 번 해나긴 해나신디 아이고 난 그거 한 번 해나 시어떡허는 거 닮아고 당쵸 시어떡 시어떡허요 시어떡허주게 움직이잖아 방에서 그저 핑핑 놀몬 감장 놀몬 음식이 아니노나 그것도 아방도 뭐 많이 이 사람 말을 미 그거 정상적으로 그게 돌질 아니임실꺼우다 아이고 그거 난 이거 어려운 일 이시민 또 어려운 일 닥친다고 아이고 응 이거 생각해보면 우리 식술중에 위급하게 미신 수술이라도 받을 때 이거 부족거민 정말 큰일 날 거나 수혈 못하면 그 수술을 못 할 거 아니꼬 그거는 아이고 쫑 기역기역 너 말꼬찌 아니 늦어올다 아이고 쫑 착하다 착하다 오늘 양 늦어올 아방 양 아이고 쫑 양 유망짐도 아니 서다포에 너랑 어떤 이은 베비가 영 아래 털어진 한 조마가라 그거 물어당 삼방울 털에 툭하게 나십되게 아이고 인혁 그거 인혁집이 들렁강 물어 뜯지 아니영 그거 어멍 달마벨 속에 넣어라 첨 양 그거 인혁 삼방울 털에 툭하게 아저당 누랑 아이고 그거 식이지 아니해도 첨 양 미식어 하는 거 보면 말만 못 보람쥬 첨 삶 보다 나실때가 합리다 게 쫑 쫑쫑 아이고 그 양말에 빵 보시리게 옷을 붙잡고 가 문짝 뜯어먹어버렸쥬 아이고 자이 그거 아니영 저거 어멍 까라 누나 어멍 내가 그 데서 난거지 발레나가니까 그냥 그러다 내문거지 맛좋은 냄새나 봐라 문짝 뜯어먹어버렸쥬 아이고 야 그거 삼방울 털에 놀러가니 어디로 나신거게 원 양 걔난 중싱도 아껴주고 먹을거 주고 캬아가미 미식어 보답 털 여산을 헤엄신디 아이고 우리 아방은 어떤 이연 원 1년 365일 똑같은거 미신보단 말이라 미신보답 미신보답 남신은 은내 입어서 보답 허게 말을 해도 미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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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